자 한자씩 하세요 완샷 아니 시트를 좀 섞어서 주던가 미쳤어 야 니가 먹어 야 나는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거 마시면 완전 빠따이란 말이에요 안 돼 안 돼 어머 이걸 어떻게 완샷해 미친 거 아니야? 난 됐고 너나 먹어라 이거 완샷하면 바로 오장육부 다 토한다에 대해 손모가질 건다 하하 미스터 불불님은 한 병을 스트레이트로 다 마시고 이렇게 외치셨죠 다가이 행글 공감받다이 감사합니다